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요고 동창회방에서 포온글이라고 해서 지금 SNS에 돌아다니고 있는 글 중에 여러분께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영웅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영웅들.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를 지키다가 또는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심을 바친 사람들, 희생한 사람들 이들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거꾸로 제주 4.3이나 5.18이나 말하자면 그쪽 좌파 진영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런 죽음에 대한 보상 또는 기념 여기와 비교하면 너무나 나라를 지키다가 숨진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가볍게 얘기하고 또 경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기요고 동창회 방에서 올린 어느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요고 졸업을 한 어느 전업주부의 글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영웅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역사 거꾸로 보기가 유행인 것 같습니다. 여수 선천 사건, 제주도 4.3 사건, 노곤니 사건, 월남전, 동의대, 점점점. 너무 지루해서 나열하기도 귀찮군요. 언젠가 냄비가 식으면 그 모든 게 다시 바뀔 수도 바뀔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5.18을 포함해서 말이죠. 좋습니다. 사건의 양명성을 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열린 마음, 성숙한 마음으로 우리 과거를 조명하는 건가요? 정치적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하려면 그 앞에 서서, 그에 앞서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의무를 다하다가 희생된 사람들을 먼저 대우하고 또 기억해줘야 순서가 아닌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 얘기를 좋게 하면 여러 가지 싫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한 가지 배워야 할 점은 있습니다. 미국의 손꼽히는 명문 필립 엑시터, 엑시터라는 기숙형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200년이 넘는 전통의 미국 핵심 엘리터들을 길러낸 학교입니다. 학교 강당에는 학교를 빛낸 졸업생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전개의 실력가들이냐고요? 아닙니다. 재개의 건물이냐고요? 아닙니다. 최우수 졸업생들이냐고요? 더더욱 아닙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쟁, 그리고 베트남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영웅들입니다. 이 학교는 군사학교가 아니라 많은 언론인과 의사, 정치가, 경제인을 배출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가치를 조국의 부름을 받아 목숨을 바친 동문들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들도 살아있었다면 사회에 크게 기여했을 인물, 어쩌면 대통령감, 노벨상감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뉴욕 콜럼비아 대학에 가면 캠퍼스 아담한 정원의 대리석을 깎아 만든 반올형의 벤치가 있습니다. 그 벤치에는 한국전에서 전사한 동문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재학생들은 그 벤치에 앉아 책을 읽으며 살아있었다면 원로가 되었을 죽을 선배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모든 전통이 있는 미국 대학에는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동문 전사자들의 기념물이 있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미군들이 50년 후에 한국에 돌아와 어떻게 3만 3천명의 미군 죽음에 대한 기념비 하나 없냐고 의아해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15만 우리 국군의 죽음에 대한 기념비도 제대로 없다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리죠. 우리는 그런 건 국립묘지에 가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로 죽은 미순 효순의 기념탑은 미국에게 요구하는 우리들입니다. 꽃 피워보지 못한 새파란 나이에 죽음의 무기를 감당하며 나를 위해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을 기억해 주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혹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듣게 되는 얘기는 버르지 같은 수구 꼴통들, 저것들만 없으면 통일됐는데 하는 욕설들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왜 저 이북에서 굶어 죽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지 고마운 마음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베트남의 자유수호를 위해서 거부감이 느껴진다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라고 하죠. 베트남의 자유수호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명예롭기는커녕 전쟁광이다, 살인자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어제 그제 KBS 앞에서는 이들의 월남전 참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월남시민, 양민들을 학살했다 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했다가 월남찬전 전후회에서 KBS를 규탄하는 집회가 대규모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살인광이라서 엽기적인 취미생활을 하러 거기에 갔겠습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서해 바다에서 나라를 지키다가 쓰러져간 다섯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 언론이나 사회는 그들의 죽음에 무심해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날 오후 월드컵을 관전하러 일본으로 떠났고 그 전이나 그 후에 빈소에 들러는 수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에도 관리 없다는 이유로 요인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자기 집 개가 도둑을 막다가 주인 대신해서 목숨을 잃었어도 그렇게는 안 했을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은 개죽음입니다.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총신을 잡고 온몸이 벌집이 돼도 교통사고로 죽은 소녀들의 죽음보다 가벼운 게 대한민국 군인의 죽음입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은 군인들은 5천만 원 보상을 받고 그들을 위해 촛불 하나 밝혀주는 이가 없고 이북의 김정일에게 사과 비슷한 말 한마디 못 들었는데 길을 걸어가다가 교통사고 당한 소녀들은 미국 대통령이 두 번씩 사과하고 1억 9천만 원씩 합의 보상금을 받았고 기념탑까지 세워주는데 아직도 분이 안 풀려 촛불 시위하는 나라가 정상입니까? 저는 아들도 없지만 아들이 있어도 솔직히 그런 개죽음 시킬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결국 죽은 사람만 바보되는 나라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 나중에 애국자인 척 평화주의자인 척 자기 자신과 남을 속이는 게 상책입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부조리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기성세대가 많은 잘못을 저지른 것도 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살아왔던 환경을 기억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정말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없었던 격심한 변화와 폭풍호 속에 살아남아 아무것도 없이 헐벗었던 나라를 이만큼 살게 만들어 놓은 세대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그들의 삶을 정제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더 나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각오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정제하지는 말아주십시오. 나는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영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은 경기여고 동창회 경운회에서 포온 글입니다. 이런 평범해 보이는 그러나 아주 당연한 글도 여러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상식과 먼 이런 모습들이 많이 목격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하듯이 누구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바쳤을까요? 놀러가다, 여행가다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희생된 사람들도 그렇게 큰 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셨던 많은 선열들 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거 내 나라 저거 내 나라 시위하고 덜어누고 하지는 않습니다. 천안함 55명의 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게 이거 해놔라 저거 해놔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그들에게 무심했고 그들에게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마치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사회에서 아주 하달 것 없는 일을 하다가 쓸데없는 죽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개죽음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비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 우리의 영웅들이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숨쉬고 있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들이 희생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진정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되고 이들을 더욱더 기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 있어야 한다. 이렇게 경기요구를 졸업한 어느 한 전업주부도 애절한 글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사회에 아직도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이분들이 이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사회는 지킬 만하고 살아갈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영웅들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진정한 영웅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창경 TV였습니다.